온타리오주 경찰이 신종사기수법에 속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고립된 운전자 행세를 하며 가짜 금괴와 현금을 교환해달라고 타인의 후의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인데요. 수요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400고속도로를 이용한 운전자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을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기범들은 고속도로의 도로변이나 경사로에 주차하여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운전자들에게 호의와 동정을 구하는데요. 이를 보고 선한 운전자가 도움을 주기 위해 멈추면 거짓 상황을 조작하여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도시 외곽에서 왔고 가스나 차량 수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대가로 금이나 보석을 건네주겠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발표문을 통해 이들은 전형적으로 옷을 잘 차려입고 말을 잘하며 렌터카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의의 운전자들이 상당한 자금을 건네준 사례가 여러 번 있었지만 나중에 이 보석들이 가짜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러한 사기 행각에 희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도로변에 멈춰서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복잡한 고속도로와 경사로 변해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런 사기범들과 마주쳤다면 금전을 금으로 교환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겠다고 제안하고 그 장소를 떠날 것을 조언했습니다. 기상캐스터